가을 들녘에 벼 수확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흥군은 2022년산 공공비축 미국 포대벼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비축 미국이란 미국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일정 분량의 쌀을 시장 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는 미국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수매현장을 찾아 올해 벼 수확량, 수매품종, 벼 품위에 대한 농가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고흥군의 2022년도 공공비축 미국 수매 전체 물량은 64만 5212포대이며 2022년산 공공비축 미국 30만여 포대, 2022년산 20만여 포대, 2021년산 14만여 포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수매는 지역 농협과 매입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 가격으로 매입해 풍년에 따른 재고 과잉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더는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